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격군들 다 잘못하지마. 저격들나봐 저격들. 한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 없나? 1등 왔는데 뭐가 없나? 1등 왔는데 뭐가 없나? 어? 1등 왔는데? 1등 왔는데? 1등 왔는데? 2등 왔는데? 2등 왔는데? 2등 왔는데? 3등 왔는데? 1등 왔는데 es". 2등 왔는데 걸면 υ sacred 한 이유? 2등 왔는데? 2등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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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쿠루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정식 버전 발매되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판맹 상태 나쁘지 않은데? 연료통이 있나? 이온소 찍힌 갈게요. 와 근데 1등 찍었는데 별풍 많이 터지겠지 1등 찍으면? 형님들 인정? 세계 랭킹 1등 찍으면 별풍 많이 터진다 인정? 아 아 시각 진짜 길리 슈트가 신이 안수였다. 와 4배율 되는 날이야 되는 날 철구야 1등 찍으란다 배틀그라운드 운영자님께서 아 조사 판맹 상태 어 와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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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털고 창고만 털고 가자 조심해야돼 저 영어들 잠복해있을 줄 몰라 소명기라도 끼고있자 이제 가야돼 창고 한개만 더 가까워 400원이나 128 파밍상태를 아까랑 똑같네 화가 밝음 뭔가요 왕님들 알려둘데요 알려둘데요 알려두데요 하... 빔앱은 진짜 길리 송기가 진리인거 같애요 맞지? 길리 송기 이 두개가 진리야 흠 전작이 됩니다 바로가자 지금 먹을거 다 먹었다 연로 쓰고 가냐 가보자 미션이요? 미션이요? 무슨 미션이요? 야 로이조가 도와되었다고요? 그거 진짜입니까? 로이조가 도와되었다고? 야 나 지금 13이라고? 바라미님 100개 바라미님 100개 고맙습니다 이쪽 라인이니까 다리 건너서 해오스로 가자 끝나고 확인해볼게요 와 기름 없다 아 잠시만 나 기름 없다 잠시만 나 죽댔는데 와 나 망했다 와 잠시만 여기 진짜 존망인데 야 뭐야 바로 앞에 이거 지금 이 다리로 가면 사람 존나많은 로조기 아파트 다 오고 있으니깐 차라리 헤엄쳐서 건너서 다리 잡을까 다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안이에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차라리 건너가자. 이번 판 1등 찍으면 차라리 하면 5등 안까지 가겠다. 맞지? 1등 찍으면. 아 지금 정해야돼. 다리 쪽으로 새끼 잡고 갈 것인지. 이빨 시선장장장한테 맡긴다. 다리 쪽으로 새끼 잡을까? 아... 아니면 그냥 뛰어가서 어떻게든 중앙으로 들어갈까. 이쪽으로. 잡아? 오토바이 사운드. 아 근데 1등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좌, 좌측. 흑이, 장치. 뒤쪽에 차 같네. 뒤쪽 차 한 대 지나갔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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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사운드라는 것 같은데. 존나 멀어 안 보여. 루건 넣어서 우는 새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떨립니다. 떨립니다. 존나게 떨립니다. 여기서 1등 지금 무조건 랭킹. 세계 랭킹 2위다. 저기 어노우비 1명 있고. 위쪽인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가야돼. 그냥 가자. 가야겠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이 끝쪽 자리 잡자. 왼쪽만 뽑은 건데. 왼쪽만 뽑은 건데. 끝까지 가야겠다. quant을 뽑은 건데. 그가 막걸리는 거니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여기 탓딱합니다 존나 안전하게 할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1등 찍은거 렉킹 1위야 뒤쪽 빠지고 오 그냥 가깝다 바로 위 바로 위 사운드 아 저 잡고 가면 안될거 같은데 어차피 저쪽과 가야되네 자 음편물 잡자 철구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자 가자 철구야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집 보고 가자 안전지대니까 집에서 나오면서 또 닦아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씨바 저기 왜 차가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아 능서 잡고 있는 새끼 있을 것 같아. 나 앞에... 있다. 이거 바로 앞에 있어. 이거 집에 있는 새끼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걸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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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라리 차로 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존나불렴 와 이거 들어가는 거 차로 밀까 그냥 됐다 와 내가 자리 존나 유라다 디만 옆쪽 벗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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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제발. 아, 저 새끼 자리 좀널려. 이쪽에, 이쪽 라인이 있어. 야, 설마 저 새끼 파이디야? 아, 저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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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새끼.